안녕하세요 오예입니다 오늘 제가 뭘 만들거냐면 케이크입니다 회케이크에요 오늘은 이 회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케이크 상자는 2호 케이크 상자를 준비했고요 일반 덮밥 용기 아이스팩 덮밥 용기에 이렇게 눌러서 이제 기본적인 틀 세팅은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회를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해폰으로 돼요 먼저 케이크는 원장과 뜨거운 생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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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